굳이 이거 찍었어야 했나? 방송에 나오면 제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제대로 못 맞춰! 하나! 꼼집어! 둘! 성공! 음어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할 건데 생각하신 라이브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사실 어차피 제목도 기왕 영화 한 편 찍자니까 난 영화 한 편을 한 번 찍어보는 게 어떠나 뭔가 머릿속에서 대충 그림은 나왔어요 감독으로 할게, 감독을 따라해보시겠어요? 대신에 형은 조감독이다 앨범이나 이런 거, 총기랙 관리, 인맥 관리, 술, 클럽, 춤 담당 모든 걸 담당하고 있어요 조감독이 원화의 능력이 좋아서 진짜 개 웃어요, XX 오빠 그러면 배우 캐스팅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최근에 태미 뮤직비드에 나온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실화요?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또 지코 친구로 굉장히 유명하지, 이 친구가 사고 난 예술가 실화 그러면 시나리오 여기서 한 번 써보시겠어요? 시나리오입니다 이해하려 지우지 마세요 이게 감독 역량 사이예요 사실이죠? 아, 정말 못 해먹겠어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입금 계좌번호 좀 3356 73 OK 괜찮지 않아? 나 잘 만들 수 있어 아 그렇지 뭐 시키면 뭐…. 연출 너무 신난 поп 감독 한튼 폐감독이라고 합니다. 맞추쳐주세요. 관계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제 10년직의 친구 중에 한 명인 홍준기 군이고요. 저희 무리 중에서는 셀럽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의 여주 홍주작 군이에요. 공을 초월한 사랑을 그릴 예정이어서 성별은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감독이신데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많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술엔 벽이 없어요. 마시잖아요. 그죠? 잘하실 수 있어볼까요? 네. 우리 손이라도 모을까? 손이라도 모을까?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이라도 한번 하자. 우리 스태프 별로 없는데 날아올라! 시작해요! 영원편책자 나란 밥 먹잔말이 휴지요. 휴지. 우리 배우님이 아 똥 싼 거예요? 예술은 그런 거야. 일단 똥을 싸라. 일단 똥을 싸라. 그럼 박수를 쳐줄 것이다. 박수. 이게 예술이지. 잘 못 참겠어. 아니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도 아니고 책이 잡히네.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호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 움직임 너무 좋았고 느낌도 감정도 너무 좋았는데 호루루루루 제가 원하는 음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시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음을 잘 못 잡나? 다 뭉치기네.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겨내봅시다. 몇 번 찍는 거야. 아까 처음이 잘 났는데 무슨 음이 안 맞아. 뭔가 있어? 그랬더니 천안의 소리가 나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호루루루루 시리오 시리오 하 ㅅㄱ 없네. 아 땅띠 나서 원래 백번을 이렇게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면 쓰레기잖아. 몇 번 못해주고 한 번 잘해주잖아. 사람이 달라붙니다. 아이씨 뭐야 이게 어 성윤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커피 한잔 먹어도 될까요?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 매음이랑 너무 딱 맞더라고. 아 아까 무슨 말씀이었지? 네. 맛있더라고. 동진아 이거 다 버려라 이제. 다 먹었다. 어 나도 버리러 가는 거라서 가 가. 이상하게 내가 촬영할 때만 해가 떠 있는 것 같아 더. 근데 조감독 주제에 왜 감독보다 앞에 가 있지? 그리고 조감독님 제가 분명히 메가폰을 달라고 했지 왜 부부잘라를 아 이제 곧 부부가 되시지 아zych말로 누군가.. 두 개 어색 우리 배우 어디갔어? 중기씨? 중기씨? 아흐흐흐흔 감독님 보다 낮은 자세로 들어주세요. 시선은 제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씬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여주분과의 정신이 있는 많이 부담이 될 거란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여배우께서도 급이 있다 보니까 주작 씨! 우리 찐하게! 어, 우리 한번 찐하게 갈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 더 뒤집어서 그치? 그치, 그치? 조금 더 끈적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애정 행각을 하면 안 되잖아 어, 애정신을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누가 아빠 다리 하라고 했어요? 지금 나도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 시선이 좀 나보다 위에 있다 시선이 나보다 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보다 위에 있는데?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원래 이 바닥 겸손해야 되는 거 알죠? 고! 히익! 이거 하면 제대로 못 맞춰! 대본 리딩 한번 할까요? 어, 이게 우리 조감독 계좌번호인데 이게 우리 밥줄이자 어, 우리의 희망이야 알았지? 우리 유출 사자 응, 아니아니 유출되면 그냥 엎드려 뻗쳐 하나의 정신을 마지막 순이야 이번 우리 조감독이 좀 네,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옷 갈아입으러 가면 돼 우수? 감독님, 저 의사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어, 이거 맞으실까요? 오오오 성용씨! 날개시지 세차게 네 마지막인데, 굳이 이거 찍었어야 했나? 하필 지금 한 20명 정도 지나가는데 시에서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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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p 성룡이 형이 지금 저 표정이지 저거 짜증 최대치야 자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컷!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잘했어 고맙다 와줘서 진짜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네 너무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저 먼저 날아갈게요 아 그래 자기가 후르슈 빠이